신규 각성 유닛, 역신배기 나나하라 치우유 6코스트 각성 스트라이커 카운터, 지상공격, 지상이동 기본공격 치우유가 수선검을 사용하여 전방에 범위 피해를 입힌다 특수기, 빗방울이 3도 천 수선검과 명부검을 뽑아들고 적 사이를 빠르게 베고 지나간다 피해를 입은 적은 7초간 회피와 명중이 50% 감소된다 적들을 베고 지나간 다음 본래 위치로 돌아오며 인접 범위에 한 번 더 공격을 가한다 이후 타격수 3, 패시브, 저승의 고리 죽음이 다가올수록 치우유의 몸에 깃든 명부신의 힘이 강해진다 치우유의 체력이 70%, 40%, 10%에 도달할 때마다 뒤틀린 운명이 생성되며 공격력이 15%씩 증가하고 추가 능력을 받는다 해제 불가 1단계, 특수기 이하 경직 면역 2단계, 특수기 명중 감소가 실명으로 변경 3단계, 1회에 한해 남은 궁극기 쿨타임 30초 감소 체력 20% 증가 체력이 1% 이하로 떨어지면 5초 동안 불사상태 발동 해제 불가, 궁극기 피안의 계절 명부검의 힘을 해방하여 칼을 뽑아 적의 홈백을 베어낸다 경직을 입히고 적을 띄우며 넉백을 가하는 3회 범위 공격을 시전하며 마지막 공격은 이후 체력 50% 이하의 적 하나를 즉사시킨다 보스 제외 2호 타격 수 4 내려배기에 맞은 적은 8초간 받는 피의 40% 증가 기회 2호 타격 수 4 3호 타격 수 4 2호 타격 수 5 3호 타격 수 5 1호 타격 수 5 3호 타격 수 5 4년 5